안녕하세요. 화면에 구름이 흘러가는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들판이나 온 바다를 배경을 해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이런 영상을 가져와서 구름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게 해서 회상을 한다던가 추억 이런 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이와 같이 구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여기는 초원에서 푸른 덜판에서 구름이 흘러가게 해서 회상이라던가 추억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 앱에서 그렇게 구름이 흘러가는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지금 현재 제가 가로로 설정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미리 제가 사진을 가져온 사진과 동영상을 가져온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현재 화면에서 바다를 접한 하늘을 사진을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이런 덜판을 배경으로 해서 하늘이 접한 그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구름이 흘러가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 있죠?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스티커가 아니고 스티커를 터치하지 말고요. 여기 데코를 터치합니다. 여기에 데코라고 있죠? 이 데코 이것을 터치합니다. 데코는 데코레이션 장식이라는 뜻이죠. 데코를 터치합니다. 데코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기념일, 라이트, 프레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하늘, 자연 이런 것이 있는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일까요? 하늘일까요? 자, 자연에는 있지 않습니다. 자연이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을 터치합니다. 하늘을 터치하면은 하늘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뭘 가져가느냐면요. 하늘에서 뭘 가져가느냐면요. 구름이 흘러나가는 것은 이겁니다. 이 하늘에서 어떤 여성이 걸어가는 화면이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을 받은 다음에 프레이란 해볼게요. 이것을 터치하면 프레이가 됩니다. 프레이란 해보면은 여같이 구름이 흘러가는 그런 장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임라인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 플러스 했죠. 다운 받은 다음에 플러스를 누릅니다. 플러스를 툭툭하면은요. 터치면은 타임라인에 여같이 오게 됩니다. 여기 짧죠. 짧기 때문에 이것을 요 부분을 요 오른쪽 부분을 눌러서 쭉 당깁니다. 이것을 오른쪽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늘리세요. 늘리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서 프레이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 화살표를 터치해서 프레이 해야겠어요. 프레이를 하면은 자 프레이를 하면은 화면을 해보세요. 여같이 구름이 흘러갑니다. 화면을 크게 해보겠어요. 넓은 화면에서 큰 화면에서 이렇게 해서 프레이를 해보면은 여같이 구름이 흘러가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래쪽에는 바다죠. 바다인데 이런 초원을 가져와서 아주 멋진 초원을 가서 구름이 흘러가기 위해서 회상이라던가 추억 시간의 흐름 이런 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구름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